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공산품은 국역이 생명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산품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어떻고 세로, 가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투표장에 사용하는 만년도장, 이른바 기표도장도 아주 전형적인 공산품입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사용하는 투표관리관을 위한 인주도 모두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은 국역이 있고 정해진 국역에 맞춰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납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표도장 모양이 타원형이거나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공산품인 기표도장의 경우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기표도장을 찍었을 때 생성되는 기표인의 색깔이 마치 10월이나 11월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풍색처럼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국가기관의 경우는 구매를 위한 발주처에 엄격한 국역 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생산업자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런 국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아시는 한 분, 권윤집씨라는 분이 박주연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화가 공산품에서 국역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권윤집씨가 이야기합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용구 제작 납품 입찰 공고를 띄웁니다. 그곳의 모든 국역을 정해놓았습니다. 입찰 공고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박주연 변호사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웬만한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주 귀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답변은 상대방, 그러니까 피고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성면 신청서, 혹은 우리가 짧게는 성면 신청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얻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성명권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성명 신청서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을 하게 됩니다. 박주인 변호사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요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저 못해서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주인 변호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바로 기표 도장의 구격에 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박주인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영등포올의 경우가 10월 22일자 준비서면에서 제21대 총선 당시에 기표용구 한 종류만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다양한 기표 형태에 대한 질의에 열심히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아주 짧고 단호합니다. 피고가 사용한 기표용구 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영등포올 검정길에서 피고는 제21대 국선 당시 기표용구 한 종류만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아니고 한 종류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기표 도장 하나만. 이에 관하여 상시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내용은 생략하고 위와 같은 기표용구는 주식회사 모나미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구시군 선관위에 배표했습니다. 피고의 사고용 수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2021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는 기표 도장 한 종류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가 아니고 그것을 바로 선관위 영등포올 선관위를 통해서 직접 얻게 된 겁니다. 선관위의 기표 도장은 기표용구 한 종류만을 사용했다. 이 선관위가 기표 도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피고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첫째, 그렇다면 세 차례에 걸친 재검표에서 이상한 기표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기표 도장을 하나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기표 도장의 이미지, 기표인이 출연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네 번째 재검표인 오산시예처럼 기표인이 평소의 기표인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가? 이 같은 궁금함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해야 됩니다. 기표 도장을 납품받아서 투표소에서 사용한 바로 주체이자 주인공이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한 기표인에 대해서도 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선관위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표인은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서울령등볼 등 세 곳의 재검표에서 나온 실제 모습의 기표인이 그것을 국투본이 정리해서 발표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답변대로 4.15 총선에서 단 한 개의 기표 도장을 사용했다면 이처럼 다양한 기표인이 절대로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공산품은 국역품입니다. 공산품에서 국역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국역을 맞춰야 됩니다. 국역에 맞지 않은 이런 기표인이 어떻게 출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선관위가 신속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현성삼 변호사는 경남 양산을 대부분 검정조서를 보고 난 다음에 검정조서에 나온 기표 도장에 관한 부분을 두고 이런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전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검정길에 다녀온 직후에 저는 재검표 당시 발견한 이상한 투표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다 선명한 사진이 대법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당시 관외사전 투표 전체 7,360여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의 모양이 바로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원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대법관에게 수십 장을 가져갔지만 대부분을 감정 대상물로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표인 모양이 이상한 세 장이 대법원에서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관외사전 투표수가 총 7,362표 정도이므로 3,500평 이상 투표지에 기표인의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 이상한 기표인 투표지들은 선거 이후에 사이로 총선 이후에 급조되어서 바꿔치기된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관을 한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한편 문참수 시민은 첨부한 사진 중에 파란 원이 쳐진 것은 재검표 투표지 사진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박주연 변호사께서 중국산 기표도장이라고 올리신 기표도장 같은 것을 찍은 것입니다. 저렇게 심하게 번진 것은 제품 원래 상태에서는 일반진 기표시 누르는 시간보다 꽤 오래 누르고 있어도 인주가 저렇게 퍼지지 않습니다. 선거관리 변호사는 제품 구매 시 요구사항으로 범짐현상 최소화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모나미는 투표용지에 맞는 인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했을 것입니다. 납품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개인 납품한 제품은 범짐현상이 거의 없는 제품을 주식회사 모나미가 선관위 측에 납품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렇게 범짐이 심한 기표도장을 납품한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표인의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표용구일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한 시간 내에 답변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원고 측의 궁금함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